저당 유동화 증권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뭐에요? 얘네들이 2차 금융기관이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현금이 부족해서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 돈이 부족한 것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 증권의 수익률만 괜찮다면 투자자들이 살 거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이 증권은 그냥 증권이라 그러면 좀 복잡한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죠. 처음에 이거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2000년 이제 막 넘어서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 이제 공부를 할 당시에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면 훨씬 더 이해 쉽게 했을 텐데 이 2차 금융기관이 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가게에서 돈을 마련하는 거하고 원리가 똑같다는 건데 그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갖고 있는 여러분 가게에 갖고 있는 자산들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자산을 근거로 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 방법은 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갖고 있는 자산을 파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2차 금융기관도 이 증권을 발행할 때 갖고 있는 채권집합이 누구 거예요 2차 금융기관 꺼잖아요. 여기서 사왔으니까 이 채권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발행하는 증권이 있고 이 채권집합을 투자자들한테 팔아버릴 때 팔 때 발행하는 증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덩치가 워낙 크잖아요. 덩치가 워낙 크니까 한 사람이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더라도 여러 사람한테 공동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제가 2차 금융기관이라면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이 공동으로 좀 사주세요. 형편되는 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주시고 적은 사람은 적게 사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 채권집합을 나타내는 증서가 만장이다. 팔아버릴 때 만장을 만들었다 치고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되면 한 장만 사주시고 형편이 되면 열 장을 사고 더 형편이 되면 백 장을 사고 그러면 만장 중에 백 장을 산다 이 소리가 뭐야 증서를 이 채권집합에 대해서 1%의 권리를 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갖는다. 공유 지분 여러분들 민법에서 주택을 공유할 때 이렇게 지분하는 것처럼 이 자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죠. 그럴 때 발행하는 증서도 있고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 담보로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한 천억이다. 엄청난 규모예요. 천억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담보로 잡는 거잖아요. 이거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천억을 담보로 잡고 예를 들어 한 700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700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 형편대로 증서를 사면 그 증서를 산다는 것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돈을 빌려줄 때 증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얼마 빌렸다는 거를 그렇게 증권을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그래서 지난 순환까지는 그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mbs의 종류 했잖아요. mbs의 종류. mbs가 이제 저당담보증권 이렇게 번역이 되죠. 또는 주택저당증권이에요.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종류의 mb를 했고요. mpts의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번역이 달라요. 번역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은 저당담보증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하는데 번역이 다르니까 대체로 영문자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문자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할 수가 있어요. 시큐리티즈라는 단어는 증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s로 끝나는 것은 증권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큐리티즈의 스톡이라는 것 이게 대표적 주식하고 채권 스톡이 저량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 영어 단어는 알 필요 없고요. 채권이라는 단어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b죠. b 그래서 끝에 b로 끝나죠. 끝에 b로 끝나면 채권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mb는 이거 똑같잖아요. 이제 저당담보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당담보 채권 이렇게 채권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pt는 패스스루죠. 패스스루 통과하다 이런 뜻이요. 이체라고 번역이 돼요. s로 끝나잖아요. 증권의 증권. 이체 증권. 이렇게 번역된 이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 mb는 좀 전에 제가 돈을 빌릴 때 이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그 빌리는 증서로 발행하는 게 mb요. 채권으로 번역되잖아요. 그 소리는 뭐예요. 제가 발행자로서 여러분한테 mb 증서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서를 산 거잖아요. 그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준 거다 말이에요. 빌려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b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한테 채권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mb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한테 채권자다. 여러분들이 담보로 잡고 있는 건 뭘 담보로 잡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채권 집합을 여러분들이 담보로 갖고서 돈을 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빌려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사는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고 적게 사는 사람한테는 적게 증서를 주는 거죠. 빌린 증서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mb예요. 그럼 여기서 뭐를 많이 묻는가 하면 이 mb를 발행했을 때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제일 많이 물었어요. 지금까지.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2차 금융기관 그러니까 발행자라고도 하는데요. 발행자라고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바로 발행할 때가 있거든요. 1차 금융기관에 발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바로 양도할 수도 있고요. 1차 금융기관이 얘네들이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2차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발행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이죠. 주택저당채권 집합의 소유권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은 어떤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택저당채권을 말하는 거죠. 이 주택저당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발행자가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에서의 채권 채무예요. 그렇죠. 채권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냥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저당담보채권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채권 채무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의 채권 채무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채권자고 저는 채무자 그럴 때의 채권이에요. 여기서의 채권은 원래 모저당이라고 해요. 모저당채권. 듣나요. 이 채권은 무슨 채권? 처음에 차입자와 1차금융기관 사이에서 형성됐던 그 채권 있죠. 그 채권이 지금 넘어가고 넘어가서 누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2차금융기관에서 와 있죠. 그 채권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투자자와 발행자 사이에서의 채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번역되는 채권은 다 그거예요. mbs 종류에서 말하는 채권은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의 채권. 여기서의 채권은 주택자당 채권이다. 됐나요? 주택자당 채권집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발행자한테 있고 발행자가 돈을 빌렸다. 채무자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많이 물었는데 지금 얘는 뭐란 말이에요. 이체증권은 이 채권집합을 누구한테 팔았다. 채권집합을 투자자한테 팔았어요. 팔 때 한 사람이 많은 걸 다 살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샀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거죠. 누구는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무려 10%나 샀어. 그러면 이 채권집합에 대해서 10%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 누구는 1% 사고 누구는 0.1% 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비율에 따라 채권집합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pts는 주택자당 채권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맞나요.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채권집합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 채무자죠. 채무자. 원래 여기서 채무자 채권자였잖아요. 원래 원래 이 모조당 채권. 채무자 채권자였는데 이걸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채무자. 여기가 채권자잖아요. 그런데 mpts는 이걸 채권집합을 팔아버렸죠. 팔아버렸으니까 2차 금융기관의 자산이에요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이 아니고 여기 넘어갔죠. 그럼 이 채무자들이 누구한테 채권 채무자예요. 얘네들한테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인 거죠. 이 차입자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차입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얘네들이 쏙 빠진 거예요. 쏙 빠졌기 때문에 원리금이 상환이 되더라도 어떡해요. 여기를 거치기만 할 뿐이에요. 거치기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패스 스루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쭉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쭉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그래서 넘어오는 원리금을 나누어주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하는 거죠. 자기가 발행했으니까. 원리금이 넘어오면 이제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나눠가지세요.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게 MPTS예요. 패스 트루 패스 트루. 그러니까 채권집합의 소유권이 발행자한테 있다. MBB. MPTS는 투자자한테 넘어갔다. 자 그런데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는 위험도 함께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채무불이행을 한다. 이 채권. 이 채권에 대해서 채무불이행하면 누가 채무불이행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주체 중에서. 이 채권에 대해서 채무불이행한다면 누가 채무불이행하는 거예요? 이 채권이 무슨 채권이에요?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가 누구냐고. 차입자.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는 차입자라고요. 그 채입자들이 채무불이행할 때 그 채무불이행하는 위험을 그 채권집합을 갖고 있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채권자고 제가 채무자인데 제가 안 갚아. 내가 채권의 소유자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줘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 담보로 맡긴 저 집을 경매 넘기든 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 소리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위험도 부담한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혹시 안 갚을 수 있어요. MBB 얘기하는 거예요. MBB. MBB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렸죠. 저는 여러분한테는 뭐예요? 채무자예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채권자예요. 차입자한테는 채권자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안 갚으면 돈이 안 넘어올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넘어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도 받지 마세요.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안 갚고 갚고 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의 채권 채무다 이 말이에요. MBB는. 맞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갚아도 발행자는 갚아야 돼. 맞나요? 그게 바로 MBB란 말이에요. 그게 채무불행위험을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MPTS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누구한테 넘겨버렸어요. 투자자한테 넘겼죠. 그럼 여기서 돈이 안 넘어오면 안 넘겨주면 되는 거지. 넘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그럼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차입자들의 담보주택을 경매처분할 거 아니에요. 경매처분에서 그 낙찰가에 따라서 제대로 해수가 될 수도 있고 해수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고 되면 되는 대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부담을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들이 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런 모든 권력위험이 다 투자자한테 넘어가는 것은 MPTS 모든 권력위험을 다 앞에서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 MBB 됐나요? 됐죠? 이게 지금까지 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했는데 또 서럽죠. 들어봤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상 두 번 세 번 틀려도 처음 듣는 것 같을 거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한두 번 경험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원리금 수치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원리금 수치권 원리금 수치권은 이제 조기상환 위험입니다. 조기상환 위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안 갚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이거는 조기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일찍 갚는 것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죠. 채무불이행이든 조기상환이든 별로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입자들이 조기상환을 했어요. 먼저 MBB부터 얘기할게요. 조기상환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돈이 넘어와버렸죠. 그랬을 때 2차 금융기관이 MBB 갖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가서 당신들도 일찍 먹고 떨어지세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조기상환에도 얘네들은 꼬박꼬박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요.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MBB를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안전하죠.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이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MBTS를 갖고 있다면 얘네들이 조기상환하면 돈이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얘네들이 돈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얘 거니까 이 채권집합이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그냥 다 넘겨주면 되는 거죠.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나눠 가져가세요. 일찍 넘어왔네요. 일찍 다 갖고 가세요. 됐나요? 그런 모든 위험을 다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말이죠. 여기서도 이제 다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놈이죠. 요 놈 MPTV하고 CMO에요. MPTV가 CMO 자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가 얘를 채권형이라 그래 채권형 왜 채권형이라 그랬어요. 둘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가 서로 만들어졌죠. 근데 요거는 팔아버렸잖아요. 지분형이라 그래 지분형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지분증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금이자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지 수익을 낸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원금이자 받는 거거든요. 넘어오는 게 그래서 이 MBS는 전부 다 부채증권이에요. 부채증권 지분형인데 부채증권으로서 지분형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은 혼합형이라 그래요. 혼합형 다 혼합형이에요. 혼합형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성격이 섞여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채권집합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가져요. 소유권을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채권집합이 발행자 꺼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채권형태예요. 돈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갖고 있으면서 담보로 제공해서 돈을 빌리는 구조라고 그러니까 끝이 번역될 때 뭐로 번역이 돼요? 비로 끝나면 채권으로 번역돼요. 채권이란 얘기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월리금 수치권은 투자자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투자자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끝에 채권으로 번역이 돼요. 다계층 다계층 저당 저당 증권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계층 채권 해서 다계층이라는 게 피포인트에 다 기본적으로 채권으로 번역이 되죠. 그 소리는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채권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 누구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얘는 채권이 아니거든. 다 소유권이 넘어가버렸으니까 그냥 진권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다만 이걸 혼합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리금 수치권은 투자자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걸 채권형이다 이렇게 출제도 했어요. 다 뭐로 번역되니까 채권으로 번역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채권형인데 혼합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원리금 수치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그러니까 이 소리야 뭔 소리야? 얘네들은 차입자들이 채무불리행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지만 발행자가 책임지지만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할 때는 증권 투자자들이 일찍 먹고 떨어져야 돼요.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어요. 이 증권은 됐나요? 이것도 조기에 종료될 수 있죠. 원리금 수치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다는 것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위험을 다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권리를 다 투자자가 갖고 있다. 모든 권리를 다 발행자가 갖고 있다. 모든 위험도 발행자가 갖고 있다. 이렇게 혼합형은 발행자와 투자자가 나누어 갖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발행자가 갖고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는 채권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나요? 이런 것을 주로 질문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채권형이냐 지분형이냐 또는 혼합형이냐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걸 주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수익률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수익률이 낮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건 수익률이 높겠죠. 모든 위험을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만큼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다 넘겨주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중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CMO라고 다계층이라고 되어 있죠. 다계층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개의 트렌치로 되어 있어요. 만기가 다양하게 이걸 트렌치라고 하는데 만기가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여러 개로 되어 있어요. 10년보다 더 되는 것도 있고요. 얘네들은 이 위에 것들은 한 번 발행을 하면 만기가 10년이면 10년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기가 만기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그 종류에 따라 발행이 안 되면 발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는 3년짜리 사고 싶어. 나는 5년짜리 사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만기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매번 발행할 때마다 이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증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발행할 때마다 매번 발행할 때마다 만기가 다양하게 하니까 나는 장기 증권을 사고 싶으면 장기 증권을 사고 나는 단기 증권을 사고 단기 이렇게 구색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천억을 담보로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거 100억어치 이거 200억어치 또 이거 100억어치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거죠. 그럼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리금이 지불되는 순서가 달라요. 원금 상환이 달라요. 여기가 제일 먼저 만기가 1년짜리는 제일 먼저 원리금을 받아요. 처음부터. 얘네들은 이자만 받는 거예요. 얘가 다 상환이 될 때까지는. 얘네들은 이자만 받는 거예요. 얘는 이자도 안 받아요. 쌓여가는 거죠. 이자가. 1년이 끝났죠. 1년이 끝났으면 종료됐잖아요. 그러면 1년 지난 다음 달부터는 여기가 이제 받는 거죠. 여기가 이제 원리금을 받는 거예요. 원리금. 원금이자를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얘가 끝나면 그다음은 그다음은 여기. 계속 얘네들은 이자만 받는 거예요. 계속. 얘는 계속 이자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원금 상환을 순차적으로 이루죠. 계속 이자만 받다가. 얘는 계속 이자는 쌓여가는 거고 얘를 Z 트렌치라고 그래요. Z 트렌치 자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가 여기부터 있어요.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 중간에 만약에 사고가 터졌어 사고가 터져서 회수되는 운동이 많지 않아 그러면 누구부터 받는 거예요? 얘부터 받는 거예요. 얘부터 얘부터 그럼 인수고 그럼 만기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요. 높아요. 선순위 증권이고 후순위 증권이에요. 저당으로 치면 1저당 2저당 하고 똑같아요. 얘네들이 충분히 회수가 안 되면 얘는 종이 쪽지 되는 거죠. 리먼 브로더스가 여기 투자했단 말이에요. 이자도 못 받았는데 다 날아가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위험이 뒤로 갈수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때요. 수익률은 대신 높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를 못한다. 수익률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고 앞은 수익률이 낮고 됐나요? 안전한 만큼 됐습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다계층 채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다계층 채권처럼 이렇게 만기가 다양하게 됐나요? 여기서 이제 난이도 높은 한 개만 하고요. 나머지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요. 일단 초과담보라는 말을 보세요. 초과담보 콜방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출제된 지 한 15년 됐고요. 중요도는 낮아요. 난이도는 높고 일단은 이걸 무시하고요. 일단 콜방어는 초과담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1억을 담보로 제공하면 1억 빌릴 수 있나요? 못 빌리잖아요. 1억 담보로 제공하고 7천만 원을 빌리면 3천만 원이 초과담보가 돼요. 6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4천만 원이 초과담보죠. 초과담보가 많이 설정돼 있어야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하겠죠. 그러면 초과담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걸 팔아버리는 것은 초과담보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안전한 게 누구예요? MBB가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다는 건 그만큼 초과담보액이 많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초과담보가 많다는 거죠. 얘는 초과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조금 있어야 되겠죠. 위험을 나눠부담하는 만큼 많을 필요는 없고 조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채권이라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담보액이 있어야 되죠. 됐나요? 그런 구조예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출제된 것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되는 것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채권집합이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지 않느냐 이런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교재를 좀 체크해 볼게요. 교재에서 346쪽에 저당담보증권의 개념 보세요. 저당담보증권이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증권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발행자가 예가 될 수도 있고요 예가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차금융기관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는 이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 등호티크스는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 발행도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오른쪽에 mbs의 종류로 가서 mbb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mbb는 a를 볼게요 mbb는 투자자에게 이전되거나 이체되는 권리 없이 투자자에게는 이전되는 거나 이체되는 권리 없죠 발행기관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발행기관 자신이 발행한 채권이다 이 소리는 돈을 빌린다 이 소리 돈을 빌린다 즉 mbb의 투자자는 대출 채권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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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지 않고 원리금 수치권 저당권 모두 누가 보유하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거죠 대출 채권의 소유권은 mbb 발행자가 보유하고 그 대출 채권을 담보로 mbb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회사체와 유사한 지급을 약속하는 거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 발행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두 다 갖고 있어요 비해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치권 저당권 등을 모두 보유하는 만큼 모든 위험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mbb 발행자는 저당 차입자가 만기 전에 모저당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mbb를 사전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mbb는 모저당의 만기와는 다른 별도의 채권 만기를 가지고 있어요 모저당이 이거예요 여기에 만기와는 별도로 mbb 만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뒤에는 콜방어라는 말이 나와요 콜방어는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콜방어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에 mbb 발행기관은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초과담보를 확보 있죠 mbb는 초과담보가 많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저당 채권 집합 총액보다 mbb 발행액이 적어진다 즉 다른 형태의 mbs보다 초과담보이기 많아요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이 채권 집합 총액이 천억이잖아요 이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mbb가 발행이 되면 mbb는 돈을 빌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억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천억만큼 빌릴 수 있다 없다 천억만큼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mbb 발행액 라는 경우에 mbb 발행액이 mbb 발행액이 돈을 빌린 크기란 말이에요 mbb를 발행한 크기가 돈을 빌린 크기예요 그러니까 mbb 발행액과 채권 집합 총액이 같을 수가 없죠 mbb 발행액은 더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돈을 빌릴 때는 천억보다는 적게 빌려야 되니까 그런데 mpts는 어떻게 되겠어요 mpts는 파는 거라고 그랬죠 mpts의 발행액과 채권 집합 총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야 돼요 천억짜리 팔 때는 천억받아야 되니까 mpts 발행액은 채권 집합 총액하고 똑같지만 mbb 발행액은 채권 집합 총액보다는 작아야 된다 됐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돈을 빌릴 때는 됐나요 그런 얘기고요 mpts는 mpts는 보세요 mpts f는 뭔가 하면 참 f는 키워드가 지금 모조당의 차이자와 투자자 간의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는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mbb의 경우는 여기서 조기 상환을 해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조기 상환을 해도 돈이 한꺼번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얘는 꼬박꼬박 갚아야 돼 많은 돈이 넘어와도 여기서는 일정하게 넘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돈이 안 넘어와도 여기서는 돈이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현금 흐름이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mbb는 그런데 mpts는 어때요 여기서 조기 상환 해버리면 여기도 조기 상환 해버리는 거고 여기서 돈이 안 넘어오면 여기도 돈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mpts는 쭉 끝까지 패스스루 하면서 현금 흐름이 연결된다 라고 얘기하고 패스스루 패스스루 하면서 mbb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mpts란 밑에 저당차입자가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이 증권 발행자를 통하여 mpts 투자자에게 이체된다 바로 이체되는 거죠 즉 주택저당 채권을 집합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한 증권으로서 주택저당 채권 집합을 투자자에게 뭐한다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 그래서 mpts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으로도 발생하는 원리금 수치권과 주택저당권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원리금 수치권과 지분권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mpts 발행기관이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mpts 발행액만큼 mpts 발행자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은 감소합니다 천억 발행하면 천억만큼 감소하는 거죠 채권 집합이 그러면서 현금 자산이 증가하므로 주택저당 채권 집합의 총액과 mpts 발행 이익이 같아지는 거죠 mbb와 달리 초과담보 이익이 없는 거죠 자 그럼 됐고요 넘어가셔서 c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투자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있고요 c 다음에 d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d하고 e하고 mptb는 이거는 제일 중요도가 낮아요 그냥 혼합형이라고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치권을 넘겨주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cmo를 바로 넘어가시고요 cmo도 혼합형인데 cmo는 저당담보증권의 총발행액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눴죠 이걸 뭐라고 해요 트렌치라 한다고 그랬죠 각 그룹마다 서로 상이한 이자율과 원금이 지급된 순서를 다르게 정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나눠진 그룹의 순서에 따라 원금의 지불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저당권을 말하고요 이 경우 나눠진 각 그룹을 트렌치 토론 클래스라고 합니다 cmo는 주택저당채권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고 발행자가 갖고 있고 저당차입자의 원금과 이자만을 트렌치별로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 이체증권의 성격도 같습니다 혼합형이란 얘기죠 나머지 c와 d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입니다 자산담보증권 이거는 지난 손에도 말씀드려서 이번 손안은 승리하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게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 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아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유동화 전문회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산유동화 증권 ABS는 ABS는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MBS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우리는 주로 여기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ABS는 큰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순안에 ABS는 큰 말이고 그 안에 MBS도 포함되어 있고 CNBS도 포함되어 있고 각각 다양한 증권들이 있죠 그 중에서 특히 MBS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대출자동이체체체권 자 이거 속에 괄호 속에 영문자가 뭐예요 MPTB 거든요 이게 MPTB 자 이거는 하나의 저당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CMO를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한 개념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복잡하게 묻는 경우는 저쪽 뒤로 갈수록 질문의 빈도는 낮아요 이쪽 앞쪽으로 올수록 질문의 빈도가 높고 이런 것들 혼합행이다 뭐 이렇게 단어의 개념 그러니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저당대출자동이체체체체권은 방금 MPTB잖아요 MPTB는 저당채권 이체체체권은 뭐예요 MPTS잖아요 MPTS와 주택저당 담보부채권 괄호석이 뭐예요 MBB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 증권이다 맞죠 MPTB는 혼합행이잖아요 혹시라도 이 영문자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문자를 안 주면 끝자리를 보고 알아챌 체리라고요 그때 저당대출자동이체체체권 B로 끝나잖아요 이체자 이체체체체권 그 뭐야 PET 패스로 이렇게 T잖아요 다음에 저당채권 이체체체체체체권이잖아요 증권으로 끝나잖아요 뭐로 끝나는고요 S로 끝나는 PTS 그 다음에 주택저당 담보부채권 B로 끝나잖아요 MBB란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영어 단어를 단어가 제시가 안되어있으면 증권인 채권이요. 이거 보고 파악할 수 있다고요 다음에 주택저당담보부채권 이게 뭐예요. 영문자 없잖아 지금 주택저당담보부채권 채권으로 끝나죠 B로 끝나잖아요 앞에 저당담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당담보 이렇게 있으면 MBB다는 말이에요 됐나요 한글보고 이제 영문자 생각하면 되잖아요 MBB는 이 말이에요 저당채권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맞나요 다음에 5번 다계층저당증권 자 이거는 경우에 따라 증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채권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의 발행자는 저당채권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CMO는 혼합형으로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가 가져요 혼합형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CMO의 발행자는 저당채권풀에 대한 저당채권풀이 뭐예요 저당채권집합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 거 맞죠 가지면서 동풀에 대해 뭐를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한다 기본적으로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뭐를 가지면서 소유권을 가지니까 소유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갖고 있으면서 판 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면 사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개념을 그러니까 가능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럼 됐고요 어려운 거 지나갔어요 어려운 거 남은 거는 이제 리치부터 하면 돼요 리치부터 자금 조달 방법 됐죠 이거는 좀 시간을 달리 할까요 좀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